뭔가 아는 사람 나 알아 옆에서 코러스나 봐줄게 키 내려라 아 맞다 거미죽이야 명랑처럼 보이던데 당신의 첫 눈길이 내게 닿았을 때 첫 눈이 지는 듯이 가슴이 떨렸고 당신의 첫 손길에 내가 닿았을 때 벗개가 지는 듯이 몸이 절였어 모으니 셋 둘 하나 당신의 그 목기가 내게 닿았을 때 꽃잎이 내린 듯이 세상이 밝았고 당신의 빗자리에 내가 닿았을 때 너의 세상은 더는 내게 없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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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운 나의 사람 나의 해와 달아 다시 볼 수 없음에 잡을 듯 잡을 수 없는 꿈결 같은 사람 나의 문을 돌다 지쳐 잠이 든다 잠 들어버린다. 잠이 든다. 잠이 들어 버린다. 잠이 들어 버린다. 잠이 들어 버린다. 잠이 들어 버린다. 야 경미야 너 뭐냐? 잠이 들어 버린다. 그리운 나의 사람 나의 꽃 가벼워라 다시 볼 수 없음에 스치듯 지나치는 바람과 같은 사랑 허공에 그려봅다. 본다 너의 이름 입술 제로 흐르던 너의 불결 뺨을 타고 흐르던 나의 눈물도 내 품에 안 안고서 부르던 그 이름도 이제 그리운 나의 사람 나의 빛과 숨아 다시 볼 수 없음에 어지러운 봄나라 지랑이 같은 사람 뭘로 되뇌이다 너의 눈 안 들려 나의 사랑 아 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리운 내 사랑 이 세상에선 다시 볼 수 없나 금빈아 이걸 쓰면 진짜 존나 감미롭게 늘리거든 금빈아 왜 21살이냐 너 21살이야? 21살이 아니라 21번 아니야? 그런가? 21번이요? 아니 이게 개미 너무 커 니가 항상 나 영상 1시간이나 놀고 어때 잘 들었어? 어찌 잘 들었어? 너 가사 너무 많이 들었어 중간중간에 존나기 쇼미더머니로 따지면 10초CF 0 10시간 5시간 쇼미더머니 3 5